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어제 하루 강원도 확진자가 다시 10명대까지 내려온 가운데 지금까지 12명이 확진됐습니다. 원주에선 태백에 확진자와 접촉해 2명이 추가됐고 고등학교에서도 증상이 나타난 확진자가 나오는 등 7명이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고등학교의 학생과 2학생이 다닌 학원 등에서 50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춘천, 홍천, 철원, 양구, 인재에서 각각 1명씩이 확진됐습니다. 어제는 원주와 태백 등 5개 시군에서 19명이 추가된 가운데 원주의 누적 확진자는 1,666명, 강원도 누적 확진자는 7,120명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온라인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액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분기별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됩니다.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서 방문 신청도 받습니다. 이번 주말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인한 집단 감염이 우려되면서 현장 점검이 실시됩니다. 횡성군 보건소와 횡성경찰서 등은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주점, 호프집, 유흥시설 등 40곳을 돌며 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집합금지, 인원 확인, 환기, 소독대장 관리 등이 점검 대상이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와 영업중지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이 치러지는 시험장 현장 점검이 실시됩니다. 강원도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은 오는 29일까지 시험장의 학교 통행로와 건물 안전성, 화재 및 한파 등에 대비한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다음 달엔 5개 학교를 선정해 표본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올해 수학능력시험은 도내 18개 시군, 51개 학교, 578개 교실에서 치러집니다. 원주시의회 전병선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원주시의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전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원주, 행복한 원주를 슬로건으로 지역 경제를 바로 세우고 시민들의 일상을 회복시켜 행복한 원주를 만들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역 중령 출신인 전 의원은 소초 행구 반곡 관설 지역구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고, 원주시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횡성군이 상수원 보호구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용역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됐습니다. 원주, 횡성, 물기반, 동반, 성장협의회는 지자체와 K-워터, 분야별 전문가, 원주, 횡성 주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3명으로 구성됐고, 지난 8월에 착수한 공동 용역에서 도출된 대안을 안건으로 놓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에 적합한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강원도와 원주시, 횡성군이 공동발주한 안정적인 용수 공급과 상생협력을 통한 원주, 횡성 발전방안 수립 용역은 다음 달 초에 마무리되겠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상상평화캠프가 오늘 평창에서 개막했습니다. 상상평화캠프는 IOC 산화기관인 국제올림픽 휴전센터 주관으로 그리스에서 시작됐고, 지난해부터 강원도와 평창이 이어받아 2년째 열리고 있는 국제 교류 행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초청 없이 국내 거주 네 외국인 청년 198명이 참가하며, 오는 31일까지 평화의 중요성과 스포츠 가치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명사 강연과 함께 올림픽 시설 견학에 나섭니다. 소설 토지의 작가 고 박경리 선생이 생애 마지막까지 살았던 집이 사립박물관 박경리 뮤지엄으로 단장해 문을 엽니다. 박경리 뮤지엄은 1998년부터 2008년까지 작가가 살았던 원주시 흥연면의 집을 1, 2 전시실로 토지 문학관의 3 전시실을 각각 꾸몄고, 책과 관련된 물품을 살 수 있는 상점도 갖췄습니다. 박경리 뮤지엄은 내일부터 공식 개관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뮤지엄 측은 개관과 함께 상설전도 개최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박경리 뮤지엄